부탁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의 1월 특가 4 플러스 2 화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1월 특가 화분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데 4 플러스 2라고 하는 의미는 4개의 화분의 가격으로 6개의 화분을 드리는 할인 특가 이벤트 상품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1번, 2번, 3번 어떻게 1번은 도담 화분, 2번은 예전에 블루밍의 그 작은 화분, 3번도 예전에 블루밍의 그 롱븐인데요. 화분의 가격은 1번 벌써 6개가 26,000원, 2번 6개, 아 저기 작은 화분 저기 있죠? 2번 6개의 화분이 18,000원, 3번 이 롱븐 6개가 36,000원, 6개가 36,000원이며 이 정도 사이즈 화분이 얼마? 6,0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된 가격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특가 화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소개를 할 때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분의 그 사이즈 재봐드리겠습니다. 도담 시리즈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화분 사이즈인데 이게 도담 시리즈 화분 중에서도 사이즈가 조금 작은 화분입니다. 개방되어 있는 입구 사이즈가 7.5cm에다가 이쪽으로 하게 되면 6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높이는 전체적으로 대략 9cm 정도 되지만 밑면이 뚱뚱해서 흙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밑면의 길이가 여기 폭이 10cm, 10cm의 폭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온 거는 핑크색, 흰색, 파란색이 이렇게 2개, 2개씩 색감이 겹치게 왔습니다. 여러분께는 색감이 다른 색감으로 2개씩 겹쳐서 갈 수 있으니까요. 색상은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어? 나 이 색 별론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도담 시리즈를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도담 시리즈의 색감은 전체적으로 6가지 색감이 다 골고루 예쁘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봐도 이 사이즈에는 파란색과 흰색, 분홍색이 이렇게 있는데 분홍색도 흰색도 색감 굉장히 예쁘죠? 여기에 노란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보라색 있고 아마 파란색이 있을 건데 색감 전체적으로 다 예쁩니다. 자, 이 화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흰색 보여드릴게요. 흰색 화분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도담 이 시리즈 화분의 흰색 화분은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 자, 밑면 모습 보여드리고 중국에서 수입한 수입 화분입니다. 화분 안쪽 모습 보여드립니다. 상면에 이 개방되어 있는 모습은 화분만한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아, 이게 우리가 이제 틀 자체를 어떤 형틀에다 넣어서 만드는 제작 방식을 중국 수입 화분이 그렇게 제작한다고 해서 모든 공정의 방식이 다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흙이, 이 무게가 어떤 거 무겁고 어떤 거 덜 무겁고 진짜 그런 차이까지도 있습니다. 자, 파란색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분은 도담 시리즈 화분인데 이번에 이 화분이 어떻게 소개돼요? 1월 특가 화분, 4 플러스 2 화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요거는 1번이고요. 6개의 화분이 2만 6천 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1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2번 화분은 조금 작은 화분입니다. 미니분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은 쌍돌이 식재했을 때 가장 예쁩니다. 사실은 여기에다가 목대가 살짝 올라오는 다육을 심어도 너무너무 예쁘죠. 네, 그렇게 연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요 화분, 지금 전부 6개의 화분을 얼마에? 18,000원에 들이니까 하나의 화분 가격이 3,000원, 말도 안 돼요. 코사지가 있는 요 미니분 사이즈 화분이 3,000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화분의 길이는 9.5cm, 세로의 길이는 6.5cm, 화분의 높이는 5.5cm인데 개방되어 있는 곳은 7cm, 4.5cm의 폭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노란색, 겨자색에 가까운 요 색감 지금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고요. 두 가지의 색감이 지금 겹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인디안 핑크빛, 핑크빛 허브 전체적으로 상공에서 봤을 땐 요래요. 전면부, 왼쪽과 뒷면, 오른쪽, 윗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어때요? 저는 이 화분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블루밍 시리즈 화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 파란색, 나무 모양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코사지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민면보소. 고무신 같냐? 제가 요 화분을 너무 좋아해서 구매를 좀 많이 해갖고 이걸 언박싱을 했던 영상이 조회수가 그 당시에 굉장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행복한 공급 사장님께서 나중에 아, 이게 왜 역주행을 하고 있지? 라고 원인을 찾았더니 제 영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영상에서 영상을 보고 아, 이게 실제로 어떨까라고 되게 궁금해했던 사이즈. 제가 이거 작아요. 제가 실제로 저도 큰 사이즈인 줄 알고 또 봤는데 작은 거 없어요. 아, 이거 좀 작아요. 실제보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주문하시는 분들이 아, 그거 작은 거 압니다. 그거에서 아,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되는 게 정말 사람들한테 실제로 더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한정된 화면보다는 실제 후기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판매자님은 그런 걸 알고 저는 어떤 걸 알았냐면 아, 이거를 제 댓글에 인터넷 결제를 못한다고 하는 어머니들의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거를 우리는 정말 쉽게 인터넷 결제를 하지만 인터넷 결제를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그래서 행복한 꽃그릇에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엄마들이 이렇게 인터넷 결제를 못하는데 전화로 좀 주문을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이렇게 전화 주문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그때에는 그런 시스템을 해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전자로 다 주문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많은 엄마들이 사고 싶은데 인터넷 결제가 안 돼서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 게 행복한 꽃그릇 사장님이었습니다. 자, 이 화분은 제가 생각나니까 이거 보니까 그래서 꽃그릇 사장님이 블루밍하면 다부떼기지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그때 이 블루밍 시리즈 화분을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영상을 봐서 보셔서 그랬던 겁니다. 이 화분은 롱분입니다. 3번, 1월 특강 얘는 3번, 4 플러스 2 3번 6개, 3만 6천 원 얘는 계단 가격이 6천 원 얘는 계단 가격이 3천 원 대박이죠? 자, 이거 그 당시에 저는 진짜로 그 영상에 있는 그 엑스플레인트에서 그거 판매했던 그거 그대로 다 샀습니다. 지금 진짜 좋아졌죠? 자, 가로 사이즈가 9.5cm 세로 사이즈가 8.5cm 화분의 높이가 14.5cm의 높이감 있으면서 이 롱분도 색감이 2개가 똑같아요. 겨자색이 2개가 갑니다. 전면부, 빙그릇 어우, 이쁘죠? 이 화분은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요. 이제 약간의 유약 색감은 굉장히 톤이 딱 다운되어 있는데 반짝거리기, 반짝거리는 유약이 발려져 있는 그런 조화를 갖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살짝 더 조금 이렇게 좁아지는 브이라인 갖고 있어서 물마른과 나중에 다육이 뽑아낼 때 조금 더 수월한 그런 디자인 가지고 있습니다. 겨자색이 이렇게 2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너무 예쁘죠? 이 파란색이 참 예쁩니다. 진짜로 이 시리즈 화분이 진짜 클래식하고 예쁜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약간 코사지 때문에 약간 코사지 때문에 아, 좀 이렇게 좀 불편하다 하는 걸 충분히 감수할 만한 그런 디자인의 화분들이 블루밍 시리즈에는 많이 있습니다. 파란색 2개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마지막으로 삥끗삥끗 색감 아이고 깜짝이야. 삥끗삥끗 색감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짠! 삥끗색도 예쁘죠?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뭘 심을까? 음, 좀 이렇게 빵터지는 어떤 그런 로제트 수용의 다육이를 하나 심어도 좋지만 그래도 이런 수용의, 이런 화분에는 아무래도 좀 목돼 있는 다육이가 조금 더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목돼 있는 다육이를 한번 심어봤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1월 특가 4 플러스 2 1번 도담 화분은 6개가 26,000원 2번 블루밍 미니분 시리즈가 6개가 18,000원 3번도 블루밍 시리즈가 6개가 36,000원으로 판매되고 있는 화분 소개 마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